ㄷㄷ ㄷㄷ ㄷㄷㄷ 아빠 응 왜 왜 뭐라고? 안돼 유리 아니야 유리 아니잖아 여기야 너 유리 아니잖아 여기야 너 여기 있었어? 하나 둘 없는데 가겠어?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유리에요 유리에요 이름 뭐야? 김윤 김윤? 아빠 이름은 뭐야? 아빠 이름은 뭐야? 아빠 이름은 뭐야? 아빠 이름 몰라? 아빠 이름은 윤준이 뭐라고? 윤준이 아빠 이름은 뭐라고? 윤준이 윤준이? 예 무슨 윤준이인데 김윤중이잖아 김윤중? 응 아이고 레이킴님 62개 낙가영님 62개 감사합니다 엄마 이름은 뭐야? 엄마 이름 뭐야? 엄마 이름 알잖아 엄마 아까 나도 모르겠는데 생각해봐 엄마 이름 뭐야? 나도 생각이 모르겠다 생각해봐 빨리 엄마 이름 엄마 이름 이제 모르겠다 모르겠어? 응 엄마 이름 뭐라고? 나도 몰라 아빠 공부 춘추는 엄마 공부 연신을 이기 공부 너무 귀여워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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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까쳐 내가 무서워 네 혼자 노래 안해 흐하하하하하 갑자기? 갑자기 왜 그랬어? 아빠 공부 아빠 공부 왜 뚱뚱해? 아빠 공부 날씬한 채 낼신의 애기 공부 너 귀여워 엄마 공부 너 귀여워 너 귀여워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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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다 까쳐 아 무서워 뭐가 무서워? 아빠가 무서워? 응 아 좀 쉬자 가만히 있어 오빠 게임해야지 게임해야지? 응 아빠가 어제 대떡이 당했어 그래 아빠가 어제 게임 졌어 게임 졌어? 응 나는 이겼는데 유리는 이겼어? 응 아빠는 졌어 난 내가 이겼어 아빠는 왜 졌어? 아빠는 왜 졌어? 아빠는 왜 졌어? 네가 이겼으니까 아빠가 졌잖아 니가 이겨? 유라 응 아빠 게임 졌다고 빨리 위로해줘 나도 모르겠어 너도 모르겠어? 응 응 응 으악 으헤헤 흐헤헤 네 반짝 딱인봐 하인답게 비키네 서쪽 하늘 하늘 내려줘 반짝 동쪽 하늘에서도 해야지 동쪽 하늘에서도 해야지 동쪽 하늘 내려줘 동쪽 하늘 보험하네 동쪽 하늘 동쪽 하늘 동쪽 하늘 엄마 성형들, 기왕호들들, 언니들들들, 아기사나 너 이 책이 왜 안 뜯을때 뜨지? 뭐가? 아빠가 웃겼는데 아빠는 덕두고 나는 이 아이인데 뭐라고? 아빠는 안 졌어? 아빠는 덕두고? 덕두고? 아빠는 아 너는 이겼는데 아빠는 덕두고? 응 덕두고? 아빠는 졌어 내가 이겼는데 아빠는 져버렸어 어? 이겨 에이치 승지파 여원님 별풍산 100개 감사드립니다 승지님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대 굳이 고맙대 아빠 이겼죠? 아니 한 번 졌는데? 그냥 고맙대만 하면 돼 고맙대 굳이 오케이 엄마가 응? 하지마 했어 엄마 하지말래? 응? 응 할건데 하지마 응 응 혼나고 싶어? 나 이 찍었네? 혼나고 싶어? 나 이 찍어야 밥해 혼나고 싶어? 응 아이 빰빰이님 별풍선 62개 감사합니다 아이 빰빰이님 62개 감사합니다 고맙대 어? 어? 아니야 저건 안해도 돼 아.. 짜증나 아빠는 하라고 했 때문에 아이고 선물충님이 이쁜이게 감사드립니다 고맙대 하나 둘 셋 고맙대 고맙대 아이 감사합니다 선물충님 한번더 하자 하나 둘 셋 고맙대 고맙대 오케이 아이고 쓰르메님 100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고맙대 하나, 둘, 셋, 끄덕! 오케이 승지커 여원님 어? 이제 해야 돼 승지커 여원님 100개 성독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끄덕! 깨수용 먹방님이 100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끄덕! 감사합니다 그거 불러줘, 토마토 노래 흠흠 토마토 노래 불러줘 엎 나는 나 구구될고 구구될고 그거 뭐였지? 도워둔걸 어떻게 하는거였지? 나는 나 주제될고 아, 주스될거야 볼거 나는야 개첩될거야 나는야 춤을 출거야 헤이 멋쟁이 토마토 토마토 이거잖아 나는야 주스될거야 나는야 개첩될거야 재미없어? 재미있어 재미있어? 나 주스될고 꿀꺼 나는야 나 제드리거 꿀꺼 닭불콩이 다리 아빠 흐흐흐흫 훠흐흐흐흐흐흫 해치 흐흐흐흫 승치커요원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하나 둘 셋 고마는데 네 아 해가 돼 안 돼 도구나면 안 돼 고마운 도구나면 네